기대하는 것, 묻고 답하기 너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니?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나는 그녀의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어. I'm looking forward to her concert. 나는 여름휴가를 기대하고 있어. 나는 이번 주 금요일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그 파티를 기대하고 있어. 나는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케빈과의 데이트를 기대하고 있어. 나는 그녀의 전시회를 기대하고 있어. 나는 그녀의 공연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기대하고 있어.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어. 나는 태국의 길거리 음식을 먹는 걸 기대하고 있어. 나는 새 컴퓨터를 사는 걸 기대하고 있어. 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기대하고 있어. 나는 여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여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소풍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소풍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소풍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이번 주말에 캠핑하러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관심사에 대해 묻고 답하기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What are you interested in? 나는 축구에 관심이 있어 I'm interested in soccer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 나는 여가활동에 관심이 있어 I'm interested in leisure activities 나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 나는 영화에 관심이 있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 나는 쇼핑에 관심이 있어 나는 낚시에 관심이 있어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어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I'm interested in trying something new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어 경험에 대해 묻고 답하기 너 뉴욕에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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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스페인에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Spain? Have you ever been to Spain? 너 낚타를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a c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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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영화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this movie? 너 이 음식 먹어본 적 있니? 너 테니스 쳐본 적 있니? 나는 전에 뉴욕에 가본 적이 있어 나는 전에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어 나는 전에 낙타를 본 적이 있어 나는 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어 나는 전에 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 나는 전에 테니스를 쳐본 적이 있어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 나는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어 기본적인 기분 및 감정 표현하기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기분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매우 슬픕니다. 저는 매우 피곤합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너무 신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긴장됩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너무 지루함을 느낍니다.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정말 안심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냅니다. I show my feelings too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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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ow my feelings too easily too easily. 감사합니다.